계속 4페이지 연속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이렇게 훈련 학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Look at each set of words. 여기에 이 세트들의 단어가 있죠? 이걸 보시고 One word in each set is spelled correctly. 이 셋 중에서 한 개만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단어가 Use a pencil to fill in the circle in front of that word. 여기 동그라미를 꽉 채워보는 거예요 그 맞는 단어 앞에 하나만 알겠죠? 일단 lot, lot, lot은 parking lot 할 때 그게 주차장이거든요? 그 lot이 나왔는데 아까 했죠? 어떤 게 맞아요? 첫 번째 게 맞죠? 이렇게 치러주면 됩니다. hug, hug가 뭐랬죠? 피그 말고 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죠? 근데 hug 이게 맞고 그 다음에 one, one은 뭐죠? 하나 하나 어떤 게 맞아?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hop 어떤 게 맞죠? 이 맞죠?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한번 각자 해볼게요 영향에 잘 strike요 loh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